크레이피쉬를 제가 한 번 잡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전문가한테 배웠던 건 뭐였냐면 끝에 요 끝을 잡으래요 스파이니 랍스터 최대 크기 60cm에 달하는 거대 각각류 이 녀석은 뉴질랜드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크레이피쉬의 사촌인데요 크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두 놈 하지만 스파이니 랍스터는 크레이피쉬보다 작은 더듬이가 더 길고 찬물에 살아 단조로운 붉은 빛을 띠는 크레이피쉬와는 다르게 캐리비언 열대의 바다에 찬연한 산호와 물고기들을 닮아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합니다 대서양 15종, 태평양 26종, 인도양 24종 약 60여종의 스파이니 랍스터가 전세계 바다에 분포하는데요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마닥새우라 불리는 스파이니 랍스터가 잡힌다고 하니 아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큰 몸집 안에 꽉 차있는 살의 쫀득한 식감 때문에 폼크와 쌍벽을 이루는 밸리즈의 주요한 수산자원인 스파이니 랍스터 병만족 오늘도 대박 수확입니다 처음 집에서 시작하는 지아 종이영이 마íchfan 의사한 수산자원인 스파이니 랍스터가 잡힌 곳 없어집니다 자기소한 수산자원인 오늘 공유하십시오 사배기 실리하십시오 툭력 눈이 딱 맞을 정도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뒷 бан기 잤자마자 백마냐가 다 달려가지고 장훈이 이렇게 긍정 들어야지 백마냐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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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먹어! 1! 대박 대박! 대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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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